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샤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막의 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들 보다도 오늘 이 시간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정말로 여러분 먼저 현장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게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교회되게 또 교회에 속한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 RTS RU 주일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들 또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바르게 현장에 세워진다 그 순한 영향력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사실 복음을 말해야 될 주의 종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가진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또 세계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RU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전문인 평신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RCA 리더 수련회가 월요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미국 랩런트 RCA 집회 이전에 먼저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월요일 날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RTS 동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 중요한 집회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실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237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방송 시스템 말만 237이 아니라 실제로 237을 갈 수 있도록 237 시대를 준비하는 영상도 음량도 조명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헌금을 하지 않았을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담고 기도 가운데 헌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적금을 깨서 그냥 다 넣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는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237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만 우리 금요중학교 기도 제목들 나중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먼저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화요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필리핀 리더 수련회하고 필리핀 랩런트 대회 오늘 두 강이 있었고 리더 수련회 한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집회들이었고요 그리고 메시지들이 똑같은 메시지들이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만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서 그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세 강이가 있었는데 먼저 리더 수련회 때 오직의 제자 그 다음에 랩런트 대회 첫 번째 시간이 유일성 제자 두 번째 시간이 재창조 제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의 제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진 자다 했어요 여러분 이 플랫폼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보호자의 축복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과 연결되어지는 실제로 우리에게 워치타워가 있는데 그게 유일성의 제자들이 가지는 부분들인데요 워치타워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워치타워인데 이 워치타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보좌 속에 있고 시공간 속에 있고 재창조 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워치타워가 있어요 새로운 단어들 같지만은 아니에요 지금께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메시지 주는 부분들인데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의 제자로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리더 또 필리핀 렛런트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제목만을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했는데 실제로 플랫폼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는 자에게 시공간과 이 삼체를 빛은 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중한 축복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언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렛런트들이니까 렛런트들이 안다는 것 그리고 지역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왕도 모르는 것에게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리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 사실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 미래가 보이고 이 땅에 왜 재앙이 많은가가 보여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플랫폼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셨는데 여러분 좀 보시고 지금 맹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난주 전두학교 때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플랫폼, 그 다음에 워치타워, 그 다음에 안테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선택된 집중인입니다 지난주에 제한된 집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제한된 집중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4경 11장 3절에 이 보좌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를 놓고 40일 동안에 집중했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4경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0일 동안에 집중되었습니다 10일 동안에 집중되었는데 10일 동안 집중하자 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빵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라빵 강단입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에 열흘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마가다라빵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사람의 말들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을 놓고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게 됐는데 일단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에서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라빵 강단에서 40일 집중하고 또 10일 집중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사정 1장 13절 14절은 이미 앞에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마가다라빵에서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사실은 크리스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밖에서 붙어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죠 오직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시공간 그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이다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2, 3, 7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과 2, 3, 7 빛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빵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여기에 4장 2장에 하나님의 교회사의 가장 귀중한 응답이에요 오순잘날의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라빵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해로교회가 아니라 마가다라빵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사실은 집중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중이 어려운 시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내필임 충만한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요 그렇다면 이 내필임 충만한 시대에 여기에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사실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보좌와 시공간과 237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된 약속을 붙잡고 그걸 누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게 쏟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자리를 참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지 우리를 쏟이려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0세제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서 거짓말 짱이오 쏘기는 자다 했어요 아담하와도 거기에 쏟아서 넘어갔어요 완전하게 창졌된 아담하와도 거기에 쏟아서 넘어갔어요 이 존재가 예수님께 왔어도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 이 마지막 시대의 내필임 충만한 시대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축복을 집중해서 못 누리면 여러분도 저도 예의가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저는 사람의 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집중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합니까 목사님 정말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도 준비해 놨고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들도 목사님께 다 붙여 놨는데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중요한 우리 훌륭한 중직자들 정말 복음 운동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는데 다 준비해 놨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준비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원내스 되어서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 마음들이 저한테 딱 들었어요 오늘 제가 교육자들을 모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것이다 사역 현장들이 여러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한 현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구도 하고 교육부서도 맡고 여러 가지 또 겸직에서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들이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늘려져 있는데 그 사역 속에서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현장이 뭘까 그 부분을 놓고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오직의 응답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 부탁을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구든 이 부분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선택된 그것을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진짜 이번에 이번 주간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교회를 하는 게 준비시켜 놨죠 마음껏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우리 훌륭한 중직자분들 세워 놨죠 사실 2, 3, 7 시대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하면서 지금 앞서서 인도받아 나가잖아요 이런 중직자분들 하나같이 사실 교회들이 어려운 교들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주위의 교회들도 목사님과 교회가 안 맞아가지고 많은 힘든 부분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하게도 교회의 중직자들 하나 되어서 어떻든 복음을 하려고 2, 3, 7 나라 살리려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 준비된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보다 잊고 있었구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 말 것이냐 이제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진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그는 무엇에 선택된 집중을 해야 하느냐 왜 선택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된 것에 오직 되어지도록 오직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택된 그 부분에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도록 여러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부분에 놓고 우리가 오직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됨에도 이 부분이 된다면 은혜고요 진짜입니다 잘 됨에도 이 부분이 된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직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에 대한 오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완전히 망해야 알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해야 오직의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의 체질이 아닌가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8절에 왜 9절에 보면 사형 성분을 받는 자 같이 되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그게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자신을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사형 성분을 받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망하는 자리가 망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 그 환경에 대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환경이 왜 이럴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게 하나님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하라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하라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오직이 각인되면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에 대한 뿌리들이 내려지고요 여기에 재창교에 대한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의 각인입니다 진짜 오직이 각인되면은 우리의 모든 말들 사실은 많은 경우 허소리였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저런 많은 일들도 진짜 오직을 발견하면은 아 이건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진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오직에 각인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난주일날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렇고 또 주부에도 이렇게 암에 내지 안에 그림을 그려 아주 설명했잖아요 그 여러분 던지는 그냥 말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그게 뇌로 그게 영혼으로 영혼으로 연결되어서 삶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요 말이요 그래서 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될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인데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말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왜 검조 전도 학교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귀에 들릴 정도 물론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해서 여러분 귀에 소리가 들려지면 그게 들려지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과 생각에 또 각인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으로 전달되고 영혼으로 전달되어서 그래서 몸과 현장으로 그게 나타나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입 딸렸다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선택하신 그 오직에 대한 각인이 되어지면 내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 선택하신 그 부분이 각인되어지니까 각인된 것에 대한 체험이 나와요 틀린 것 안 되는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틀린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체험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그것에 대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체험이 나오는데 어떤 체험이 나오느냐 먼저 오는 체험이 뭐냐면 사정전 11장 19절에 30절에 안두옥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오는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어떤 체험이 오느냐 그 시대의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성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이 역사에 체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그 사실에 오직으로 가긴 했는데 주시는 응답은 뭐냐 체험은 어떤 응답이냐 어떤 체험이냐 안두옥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성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이 문들이 열려지는 체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은데 16장 6절에서 10절 오늘이죠 모든 문을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여러분 모든 문을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막아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마게도냐예요 그곳으로 가게 하는 역사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등렬 19장 1절을 7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이전에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죠 에베소 지역에 일었을 때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또 듣지 못했다 오직 요한의 세렘을 알 뻔이다 그때 바울이 거기에 안수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귀중한 응답 초대교회 4등 2장에 일어났던 그 응답들이 에베소 지역의 귀한 사유기 전에 먼저 응답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이 중요한 사실들이 하나님 주신 선택한 것으로 오직 확인될 때 나오는 체험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체험 이후에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체험 이후에 따라 놓은 것이 바로 확신 어떤 확신이냐 4등렬 19장 20일째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 속에서 에베소 지역의 큰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바울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로마까지 내게 준비하신 것이구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등전 23장 11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예로살렘에도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게도 증가해야 하리라 나의 일들을 예로살렘에서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도 증가해야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예전에 루 목사님 설교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인용하냐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용했잖아요 예로살렘에서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여러분 전도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자라면 여러분 모든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절대적인 보장 여러분 모든 말도 여러분 전도자라면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장 23절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아 두루 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대한 확신들이 딱 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각인 속에서 나오는 체험 속에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응답 속에 있었어요 분명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에 오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하고 영원한 응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될 때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도 못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성경의 4등전에 보면 4등의 11장 19절에 스테바나의 한량을 터뜨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교한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사형선거로 어떤 면은 사형선거로 지명된 사람들이 그들이 성교한다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간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은약 안에 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시작입니다 스대반도 그랬잖아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진짜 여러분 은약 안에 있다면 모든 핍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핍박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등전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에 그렇게 핍박했냐 결국 가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바울을 로마 제수의 신분으로 가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가위사 앞에 서야 하니까 그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은약 안에 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시작입니다 어떤 핍박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금 더 마지막에도 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은약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없애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달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속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속에 속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충전자 여러분 은약 안에 있다면은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은 모든 것이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천하가 다 기건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흉년들어서 클라우디 때 예언단 한 대로 흉년들 기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는 경쟁적인 축복을 부어 가지고 그 경쟁적인 축복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로살렘 교회 모 교회를 도우는 이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때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사명이었는데 미션이죠 사명이었는데 여기서 사명으로 사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성교로 이어지는 미션스가 되는 이런 같은 말인데요 미션은 사명 미션스는 성교를 이야기할 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교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각인뿌리 채질될 때에 아무도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하는 치유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4등의 3장 1절 12절에 나면서 못 끊게 된 사람입니다 운명에 빠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전 민문에 앉아 해로교회의 많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로교회의 손도 못 되는 나면서 먹게 된 이 운명에 빠진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중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4등의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 한 7,800년 동안에 사실은 보금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성을 호난민족이라 가지고 개치급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그 성을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서 통과하는 아예 땅도 밟지 않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도였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완전히 개치급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질문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우리를 다 이렇게 멀리한 왜 당신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더니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오랜 동안에 한 번도 보금 증거된 적이 없어서 많은 영적 문제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이름이 증거되니 그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선포하니까 그게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등의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5절에서 12절이죠 5절에서 12절 4등의 19장 8절에서 20절 총독이 보금받지 못하는 상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저 많은 귀신들 요정이 그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고 에베스 전 지역의 우상승배 미신과 점술과 우상 아닙니까 이게 그때 문제가 아니라 이 미신과 점술과 우상은 지금 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선진국은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이 사실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후진국들은 오히려 이걸 완전히 후진국답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 부분들 속에 속아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아가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우상으로 말미아 영측 문제들 영측 질병들이 들어와 있는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아무도 못하는 치유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 속에 각인뿐이 체질 되어있으니까 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의 각인되고 유일성이 뿌리내리고 재창조가 체질 되어지면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하는 치유가 여러분 걸음에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교회만 기록된 것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4장 2장 1절에 47절 사실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응답의 역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 속에 사실은 19개 나라가 15개 나라가 모여지고요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그 어른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 말로 말하면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현장이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여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많으니까 그들이 웅성웅성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로교회에 안 가고 마가다라빵에 모인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6월절 절귀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마고 마가다라빵에서 뭔가 웅성웅성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난고 방언으로 자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 근데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말세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육체에 물부터 부어주시마 했는데 육체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잘 몰라요 그런데 육체에 부어준다 보이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라빵에 일어난 변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2장 17절입니까? 1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모든 요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남녀종들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안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육체에 부어주는 게 물론 여기에 내 안토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육체에 부어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부어지면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변화의 역사가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진 역사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정연 19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한란탱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교회에서 성교로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사형받아도 마땅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도록 성교로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이게 로마까지 진달되어지만 세계문들 위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선택된 집중 오직으로 각인하고 유일성으로 뿌리내리고 재창조로 채질하게 될 때에 이게 정말 이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이 속에서 체험과 함께 확신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아무도 못하는 기적과 아무도 못하는 치유와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축복을 왜 여러분 뭐로 누르면 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로 누르면 됩니다 기도로 이번에 랩런트 필리핀 리더 대회 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만 되어진다면 다 된다 했어요 기도만 된다면 다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 두 가지 다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 다 있다 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기도냐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홉 가지 세팅 이 사실부터 자꾸 기도하는 건 남은 자의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의 특징은 24시예요 아홉 가지 세팅 알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세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7절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보자 시공간 2, 3, 7의 빛 그때 세 가지 전부 후문의 응답이 역사에 일어나는데 나의 교회에 내 하는 의배 우리 학생들은 학읍에 전부 후문의 하나의 응답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하느냐 24시 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기도라는 거 그러면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25시입니다 왜 순례자의 기도냐 왜 25시냐 순례자의 기도는 여러분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과 별 상관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어려움이 여러분과 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상관없죠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상관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시험 들고 문제에 빠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들고 문제에 빠지는데 가만 보면은 문제는 지나갑니다 다 근데 그 문제에 빠져요 근데 이 시험 또 문제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5기도 그럼 정복자의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정복자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도록 만드는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의 기도는 이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진짜 24시 아홉 가지 주신 세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지난주 서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아홉 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을 놓고 24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전부 많은 응답들 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게 내게 별 영향 주지 못하는 상관없는 순례자의 기도 25시 하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속에서 조금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는 기다리면 됩니다 진짜 은약 가진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축복인 사단을 물을 끊게 하는 정복자의 기도 날마다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매일매일 아침 낮에 밤에도 이 기도 속에서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하고 낮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뿔이 내리고 밤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체질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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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